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증시 안정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고 밝혔지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증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무 늦었다. 심리적 효과 외엔 증시 부양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행동에 나선 정부에 대한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각종 대내외 약재로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 등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한 만큼 한마디로 뒷북 대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증시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 규모도 효과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증시의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시 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증시가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와 비교해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증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수 없는 투자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증시 추락 때만 나오는 이런 일시적인 대책보단 거래세 인하 등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를 열어주는 것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이슈라든지 또 요즘에 잠깐 논의가 되었었던 거래세 인하 같은 이슈라든지 이런 내용 등을 조금 더 공론화해서 시장에 대해서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거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건전성엔 문제가 없다고만 외치고 있는 정부 하지만 정작 증시에 박힌 대모수는 바라만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